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길가장자리 구역이죠. 도로교통법 제일 처음에 정의 파트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늘 잘 나오는 것이고 시험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1번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3번 길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이죠. 도로교통법 2조 11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2번 다음은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과란에 들어갈 숫자로 안 맞은 것. 원동기장치하고 최근에 개정된 법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념적인 가 들어가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개념이 오히려 더 단순해졌죠. 그래서 가 자동차관리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데 배기장 기준으로 125cc 이건 기존에 마찬가지로 125cc죠. 이하 전기를 동력을 하는 경우. 이때는 최고 전격출력 11kW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125니까 4번은 탈락. 그 다음에 니어는 11kW 이하니까 또 이번에는 2번이 탈락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고 차체 중량은 30km죠. 25, 30 이 숫자를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기준이 되는 건 시속 25km 이상 작동할 때는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고 최대 전동기 작동의 최대 속도는 25km가 되겠죠. 시속 25km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게, 차체의 중량은 30kg 미만인 것으로 하는 것. 그게 됐죠. 25, 30 이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주의 환기 차원에서 문제를 또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역시 도르가통법 조문 정의 규정. 2조의 각종의 정의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권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 등이 되겠죠.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통 도로교통법의 각종 권한자면 지방경찰청장. 과거고 지금 시도경찰청장이죠.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경찰청장 권한도 있고 경찰서장의 권한도 있고 또 시장 등의 권한도 있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 등의 권한이 되겠죠. 법 12조. 다른 교재에 있는 분은 12조 찾아보십니다. 법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4번 편도 3차로인 일반 도로에서 노면의 눈이 20mm 미만 쌓여있는 경우 속도와 감속운전해야 될 것을 결합한 거죠. 일반 도로 3차로니까 1, 2죠. 1, 2, 8이 되겠습니다. 두 문자로 뽑았죠. 1, 2, 8인데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80km가 되는데 눈이 20mm 미만이죠. 이거는 100분의 25로 줄여야 될 사안이죠. 100분의 25로 줄여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2, 8, 16, 16을 빼면 80에서 16 빼면 64km. 최고 속도는 64km. 시속 64km가 되겠죠. 정답은 2번. 5번 다음 중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이게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곳, 도로에 구부러진 곳,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고가도로. 고가도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6번 다음 중 서행장소. 서행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서행장소는 제가 그림으로 그렸죠. 10자, S자 이렇게 땡땅. 특별히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교차로. 10자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것. 그런데 1번은 여기다가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이건 뭐가 됩니까. 일시정지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요. 구부러진 곳, S자죠. 그리고 비탈길에 고갯마루 이거죠. 그리고 가파른 비탈길에 내리막 이게 되겠죠. 그래서 서행장소와 일시정지 장소는 구분하는 게 늘 나오는 문제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1번. 7번 다음 중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 그러니까 주정차금지구역과 주차금지구역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포인트죠. 정차가 허용된다. 그러니까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허용되는 경우. 주정차가 다 금지되는 경우죠. 그래서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 건너목, 다리 위죠. 다리 위는 뭐가 됩니까.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특별히 금지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차가 허용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나머지 1번, 1번, 3번은 주정차 다 금지되는 지역이죠. 정답은 4번. 비교적 모의고사인데 무난하게 쉽게 푸시라고 제가 문제를 그렇게 난이도를 좀 낮게 한번 내봤습니다. 8번.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때는 예외적으로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죠. 맞고요. 2번. 화물의 높이는 이룬 자동차는 2m죠. 2.5m는 소형 3륜 자동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의 화물자동차는 4m 경우에 따라서는 20cm 추가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화물의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4번 적재중량은 110%. 110%가 10분의 1. 이거는 숫자가 나오죠. 정답은 2번. 9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혈중알코올농도 0.8% 이상의 운전자는 취소죠. 그리고 형사처벌받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2.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 음주 측정 불응은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죠. 필요적 취소기 때문에 취소하고 역시 형사처벌받고요. 다음에 D.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그러니까 음주운전의 기준이 0.03%인데 0.03% 이상 0.8% 미만의 단수운전자는 120일의 면허정지와 형사처벌받는 건 맞는데 면허정지는 100일이죠. 벌점이 10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해설에 보면 110일인데 오타입니다. 오타고요. 그거는 바로 잡으시고요. 잠시 졸다가 타이핑하면서 잠시 졸았던 것 같습니다. 오타죠. 그러니까 면허정지 100일. 그러니까 벌점이 100점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100일이죠. 그래서 해설에 보니까 111일이 되어있는데 100일로 수정해 주셔서 보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120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D. 것은 틀렸고. 자, 리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데 인적물적 피해는 그런데 이거는 틀렸죠. 0.03%에서 0.08% 이거는 단순함 준전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100일인데 교통사고, 특히 인적피해 교통사고죠. 그래서 인피사고일 때는 취소지만 물적 피해의 경우는 규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적물적, 물적이라는 말이 있는 바람에 틀린 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X.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는 두 가지. 정답은 2번. 해설의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시고. 그 밑에 박스가 오늘 또 자료에 나간 박스는 교재에 있는 박스죠. 이렇게 도표화시켜서 보는 것. 그런데 아마 해설, 유튜브에서도 계속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되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0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해 난폭운전이죠. 난폭운전의 행위위형이 아닌 것이죠. 신중속행안압소 이렇게 되겠죠. 신호지시위반 해당되죠. 중앙선 침범 들어가죠. 안전거리미약보. 안압소인데 이거는 안전거리미약보는 안전거리미약보가 있죠. 그리고 안전거리미약보가 됐죠. 그러나 음주운전은 난폭운전의 유형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난폭운전의 유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거죠. 물론 음주운전도 난폭운전을 할 수 있는 건 하나의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규정상 음주운전은 난폭운전의 유형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번을 정답을 합시다. 11번. 다음 중 운전 중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는 원칙적으로 사용금지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정기신장이었죠. 정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고장난 경우. 고장난 경우는 안 됩니다. 고장난 경우는 휴대전화 사용하는 경우 규정에 명시적이지는 않죠. 그다음에 3번. 긴급전 차금. 정긴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신고죠. 그래서 각종 범죄적 정기신장. 정지하고 있다. 긴급전 차금 신고하기 위해서 장치를 이용해서 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고장난 경우에 휴대전화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을 얻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2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이죠. 자동차 안전관리기준에서 정한 어린이 운송용 성압자동차 구조를 갖춰야 된다. 2번 안면 창률이 우측 하단과 뒷면 창률이 우측 하단. 아니죠. 안면은 우측 상단이고요. 뒷면 창률은 중앙 하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 상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면에서 만약에 본다면 우측 상단이 여기죠. 진행 방향을 그렸을 때 우측 상단이 여기 되었고요. 뒷면은 뒷문은 중앙 하단. 여기다가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표지.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하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X. 3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한 사람, 운전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겠죠. 물론 여기 운전한 사람이 뭐도 들어갑니까? 보호자도 추가되죠. 보호자는 최근에 법이 개정해서 추가되는데 보호자가 빠졌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운영하는 사람, 운전한 사람, 그리고 보호자. 보호자까지 추가하면 더 정확하겠고요. 그런데 보호자는 안 된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개정된 내용이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신규, 정삼이죠. 그리고 정기로 받는 건 정이삼. 정기교육은 2년마다 3시간 이상이죠. 신삼, 정이삼. 제가 이렇게 두 문자로. 제가 유튜브에 아마 핵심 정리하고 세 가지로 해서 한 2시간 넘게 강의해놓은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제가 각종 두 문자를 아낌없이 방출해놨기 때문에 그거 꼭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13번.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 교통상의 위험장애인데 마약중독사. 결격사유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내지 뇌전증 환자. 이것도 면허 결격자에 해당되죠. 3번.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결격자죠. 4번. 일종 대형이나 특수는 추가적인 요건, 연령요건도 있고 운전경력 요건도 있죠. 그런데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고 19세. 둘 다 충족했죠. 그러니까 19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운전경력 1년 미만일 때는 대형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둘 다 갖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4번이 정답. 14번. 앞지르기, 검지, 시기 또는 장소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된 것. 앞지르기, 벌점은 두 가지 패턴이죠. 그래서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한 것. 시기 및 장소를 위반했을 때 벌점은 15점이죠. 밑에 또 제가 타이핑하면서 밤에 하다 보니까 계속 졸다 보니까. 해설에 있는 벌점 15점입니다. 벌점 15점이 되겠죠. 20점인데 해설에 있는 게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을 때는 벌점 10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2번 15점인데. 밑에 해설, 제가 이거 문제 출적을 해봤고 해설 살면서 밤에, 밤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정신력이 좀 혼매졌고 오타가 좀 있네요. 그거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15점이죠. 15점. 그런데 시기나 장소를 위반하면 15점. 그러나 방법, 앞차에 좌측으로 앞지르기 때문에 방법 위반하면 벌점 10점이기 때문에 그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벌점 10점으로 15점이죠. 15점이기 때문에 해설에 있는 20점은 아니고 15점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5번. 성룡 자동차가 중앙선 침범할 때 범칙감. 이건 중앙선 침범했을 때는 성압자동차는 7만원, 성룡은 6만원. 이런 것도 숫자는 나올 때마다 문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나올 때마다 보는 거죠.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앙선 침범의 경우 성룡 자동차 중앙선 침범은 범칙감 6만원이 되겠죠. 성압은 7만원, 성룡은 6만원. 이룬 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해설 강의 요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설 강의 요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